기상캐스터 배혜지 올해 축제는 예전과 좀 다르다면서요. 어떻습니까? 이순신함에 대한 공개행사, 통제형 길놀이 체험, 이순신 로봇 체험, 그리고 거북선과 판옥선, 이순신 장군과 수군 등을 유등으로 제작해서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그동안 거북선 축제는 운영 주체와 프로그램 내용 문제, 또 명칭 변경 문제까지 끊임없이 문제들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계시는지요? 지적하신 대로 축제의 명칭이랄지 개최 일자 등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행사를 마치고 1년여 준비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 축제의 명칭은 여수 거북선 축제로 하고 매년 5월 첫째 주 금, 토, 일 사흘간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이번 축제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축제를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쓰신 부분, 또 색다른 부대 행사가 있으면 전해주시죠. 네, 이번 축제는 시와 보존회가 함께 준비는 하지만 순수하게 민간 주도의 축제로 준비를 하는 그런 전환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준비 과정에서부터 공무원과 축제 전문가, 보존회 관계자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체험 행사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기획했습니다. 5천여 명이 참여하는 통정 길러리와 여수 맞장터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합니다. 읍면동 대표 음식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음식에 대해서는 관광 상품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근 시군의 오간오포 지역에서 매구 경연대회와 예술 행사에도 참여합니다. 네, 끝으로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요? 네, 관람객들이 축제 기간 동안 수군복을 착용하시면 축제장 내 각 부수에서 할인 혜택도 주어집니다. 거북선 축제는 우리 여수 시민들의 그동안의 역사와 문화, 전통이 한데 어우러지는 가장 큰 잔치입니다. 축제 기간 동안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흥겹고 멋진 축제 한마당에 시민 여러분의 협력과 많은 참여 당부드립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오늘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중 여수시 관광문화교육 사업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